여러분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까봐 그냥 한 곡으로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좀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월 14일날 와인 데이거든요. 14일 데이. 그래서 14일, 15일 이틀 동안 와인 프리 행사를 할 거예요. 1인 2만원에 여러분들 12병 제가 오픈할 거거든요. 다양한 와인들 이번에 조금 좋은 와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드셔보실 수 있도록 오픈도 낮에 한 2시경에 일찍 열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날 평일이라 조금 제가 15일까지 해서 오픈한 와인이 좀 남아있으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할로윈데이 30, 31일 이렇게 이틀 동안은 그때도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때는 칵테일 프리로 1인 2만원에 저희 클라비스에 47가지 칵테일이 있어요. 47가지 다 드셔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만원에. 47가지 다 드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정말 47가지 다 드시는 분 계시면 제가 무료로,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먹을 것 같거든요. 47가지. 네, 저희 오신 손님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드신 분은 한 10잔 정도까지는 드시는 분 됐어요. 10잔 정도까지 드시고 가시는 분 있으시긴 한데 47잔은 안 되겠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못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또 10월 지나면 크리스마스 시즌 있고 또 연말 있고 하니까 그때도 제가 프리 행사를 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2시까지 시간이 정부에서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오픈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께 감사의 뜻으로 프리 행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한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이비에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벌써 3개월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기적으로 무슨 날만 되면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공지사항 또는 인스타나 또 유튜브에 올려진 거 보시고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제가 오늘 들으신 곡들도 내일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요즘 고백 시리즈라고 해서 멜로망스가 뜨거운 감자의 노래를 리메이크 하신 곡이죠. 고백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망스의 반주로는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네요. 고백. 혹시 고백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제가 어제는 안아줘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막 안으시고 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오늘은 고백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평소에 못하셨던 이야기들 술김 빌어서 상대방한테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는 그런 마음껏 즐기시는 오늘 플러스 토요일 같은 일요일인 거 아시죠? 많이 드십시오. 다리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에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오래 손짓하고 귀속의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손을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봄에까지 멋진 날이 남았나 사랑한다는 그 흥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 준비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맘에 드는 옷을 입고 가슴이 모여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되고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봄에까지 멋진 날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한 무대를 보면 말 준비했단 말이야 내 말은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은 아무도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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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